더러운 쟁반 얼굴을 알려버려서 얼기전 마지막 유정을 상세히 괴롭게 보관하네 나는 막차를 타고 집에 가던 잠이 들어서 총점까지 왔다네 어제도 나는 막차를 타고 잠이 들어 총점까지 왔었네 집은 너무 멀어서 걸어가긴가 버거운데 난 밀점에서 그 표정은 목격하네 여기까지 보고 싶어 부어 현재 상황은 너무 어렵게 하네 여기까지 보고 싶어 부어 현재 상황은 너무 어렵게 하네 더욱 어렵게 하네 더욱 어렵게 하네 가우가 렉게 하아